그곳이 바로 할머니의 집이었다. 집안에 있는 걸 할 수 없다. 구청에서도 가더라고요. 집안에도 많이 있어요? 저 집안에 지금 아이고 안 가봤어요. 우선 할머니를 만나 자추지종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할머니 계세요?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집안 창문 너머로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만 눈에 띄었다.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요? 보통 쓰레기가 아니고 분명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집. 하지만 그 안은 도저히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상태. 집안이 곳곳 다른 방의 상황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여름에는 냄새가 또 구식되고. 봐봐. 집안도 모자라 앞마당까지 뒤덮은 쓰레기들. 그때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제작진을 피해버리는 할머니. 집앞 골목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.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아닌 걸 재차 확인하고서야 입을 연 할머니. 사람들은 자꾸 이거 쓰레기 치우라는데 왜 자꾸만 모아오세요? 당신들은 이게 쓰레기로 보여줘. 나는 보물이에요. 보물. 왜요? 보물이에요. 보물이 아니고요. 왜요? 쓸모없다 버려진 것을 보물처럼 모아온 지 벌써 스무 해가 넘었다고. 할머니 어디 가져가시려고요? 굳이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몸짓만한 쓰레기 자료를 들춰매고 불편한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. 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라도 집안을 확인해야 했다. 할머니 저희 여기 아무것도 손 안 될 테니까 이 안에 좀 잠깐 보면 안 돼요? 싫어요.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. 가져가려고 이렇게 달래잖아요. 아뇨아뇨 저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. 내 거 탐이나 가져가려고. 아뇨아뇨 저희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놓을게요. 공개를 많이 하시네요. 저희는 치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설득 끝에 결국 할머니가 집 공개를 허락했는데. 다 가져가세요. 보기만 해야 돼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할머니. 아이고. 이건 가져가기도 잘하네요. 산처럼 쓰레기를 타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. 그런데. 괜찮아요? 아무렇게나 쌓여있다 보니 자칫 다칠 위험도 있는데다. 할머니는 보물이라 부르지만 그냥 보기에도 대부분 불필요한 물건들 뿐이었는데. 여기 쓰레기들도 엄청 많은데 뭐. 당신네 눈에는 쓰레기로 보여도 그거 나는 보물이에요. 다른 쪽 문을 열자 이번에는 와르르 쏟아지기까지. 가져가지 마라니까. 터질 것 같아요. 할머니. 하나라도 없어질까 노심초사인데. 방 안엔 고철, 캔, 옷가지 등 알 수 없는 잡동산이들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다. 혼자서 이거를 다. 때문에 방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는 상황. 집안 어디에도 쓰레기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. 저 혼자서 정리 못하실 것 같은데요. 할머니 혼자서.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할머니에 대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.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뭐 못 그러겠죠. 저리 쉽게. AMAGEbgel 네이버 그 벽무원 urHO 진심의 에너지 이를 하신 개념에 고지 refuge 피bert 안정에서